자, 누눅스에서는 여러분이 그 내리던 명령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대상으로 내려진다고 했죠? 현재 디렉토리를 찾는 방법은 pwd 그리고 디렉토리의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과 디렉토리를 확인하는 것은 ls ls 뒤에다가 마이너스 l을 붙이면 보시는 것처럼 모든 지금 이 디렉토리에 있는 그 여러 파일과 디렉토리의 목록을 보여주죠? 자, 그럼 여기 있는 hello underbar, 리눅스라고 하는 저 디렉토리로 제가 들어가는 방법은 ls 아니죠 디렉토리를 들어간다, 디렉토리를 바꾼다 라는 뜻이죠 자, 그때는 change 디렉토리의 약자인 cd 그리고 hello 라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다 입력하려니까 너무 많죠? 여기서 조금만 입력하시고 탭키를 누르시면 탭키는 caps lock과 물결 사이에 있는 키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나머지 텍스트가 완성됩니다 엔터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거는 좀 다르게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pwd라고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디렉토리가 ubuntu 밑에 있는 home underbar, 리눅스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는 여기인데 이 디렉토리의 부모 디렉토리는 어디에요? ubuntu라는 디렉토리죠 그 부모 디렉토리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change 디렉토리 띄우고 이렇게 하면 root 디렉토리에요 root 디렉토리 밑에 있는 home 밑에 있는 ubuntu라고 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bwd 그렇죠? 다시 hello, 리눅스로 들어왔습니다 bwd 자 이 디렉토리의 부모로 다시 가는 또 다른 방법은 cd 슬래시 점점 그리고 엔터 그리고 pwd 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hello, 리눅스의 부모 디렉토리로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요게 있었고 요게 있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방법은 최상위 디렉토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디렉토리로 이동하는 방식 이었구요 자 요게 있는 요 디렉토리 이 방식은 자 점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하기로 약속되어 있냐면 현재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의 부모 디렉토리는 점 점을 쓰자 라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은 현재 디렉토리의 부모가 됩니다 즉 요게 있는 이 명령은 자 요 명령은 현재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나요? 부모 디렉토리가 누구냐가 바뀌는 겁니다 즉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로가 달라진다 요게 있는 이 값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기에 들어가는 값이 달라진다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상대 경로라고 부릅니다 상대 경로 반대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간에 어느 디렉토리에 있건 간에 이 명령은 언제나 홈 밑에 있는 우분 툴을 가리키기 때문에 얘는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라는 뜻에서 이러한 형식의 경로를 절대 경로라고 불러요 절대 경로 아직 좀 익숙하지 않으셔도 조금 하다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다시 다시 cd 땡땡 이라고 하면 저는 어디로 갈까요? 자 pwd 를 했을 때 홈 이라는 디렉토리로 가고 자 다시 cd 땡땡 이라고 하면 이제는 pwd 가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이곳은 모든 디렉토리의 최상위 디렉토리인 루트 디렉토리라고 합니다 루트는 뿌리라는 뜻이죠 최상위 뿌리에 해당되는 디렉토리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다시 우븐 투 디렉토리로 가볼까요? 여러분 디렉토리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 cd 홈 자 요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거 화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제가 좀 화면을 깨끗하게 만들게요 클리어 라고 하면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과 디렉토리를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는 hello underbar 리눅스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저 디렉토리를 제가 삭제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삭제는 영어로 remove죠 remove rm 그리고 hello 리눅스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삭제가 안됩니다 다시요 반대로 반대는 아니죠 비슷하게 rm 그리고 empty underbar 파일 점 텍스트를 하면 삭제가 됩니다 자 리눅스에서는 어떤 명령을 실행했을 때 성공했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과묵한 시스템이에요 실패했을 때 이렇게 실패 메세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rm 이란 명령을 통해서 이 파일을 삭제하는 것은 성공했는데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죠 그 안에 여러 가지 파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디렉토리를 삭제하고 싶을 때는 rm 잠깐 띄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붙으면 파라미터, 동작하는 방법을 바꾼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r 이라고 하고 hello underbar 리눅스라고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메세지가 같아 붙어 없죠 그리고 ls에 보면 아무것도 없죠 즉 성공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r이 무엇인가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rm-h 라고 하면 어? 아니다 help라고 두 칸 띄우고 help라고 해보세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복잡한 영어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명령어를 다 기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명령어의 사용방법은 도움말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도움말을 보는 방법은 rm 띄우고 띄우고 help라고 입력하면 rm 이라는 명령어에 대한 help가 이렇게 나오고요 ls 띄우고 띄우고 슬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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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hello underbar 리눅스란 디렉토리를 지웠죠 근데 그 디렉토리 안에 또 다른 디렉토리가 있을 수도 있죠 그 안에 또 다른 디렉토리가 있을 수도 있고 자 재기적이라는 것은 디렉토리를 지울 때 제일 그 디렉토리를 그 안쪽에 있는 것부터 하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순차적으로 쭉 지어 나간다 뭐 이런 뜻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기적이라는 표현을 그런 걸 이제 recursively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minus r 이라는 옵션을 주면 디렉토리가 삭제될 뿐만 아니라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다른 디렉토리도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minus r 이라는 명령은 굉장히 위험한 명령입니다 그러면 디렉토리와 관련된 명령어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선 디렉토리를 만든다 mkdir hello linux 그리고 디렉토리를 확인하고 싶다 ls 띄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l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디렉토리로 들어간다 hello under by linux 디렉토리가 어딘가 확인한다 pwd 그 부모 디렉토리로 간다 cd slash slash enter pwd 자 그리고 그 디렉토리를 삭제한다 r m 마이너스 l hello under by linux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linux를 제어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인 파일이 파일과 디렉토리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이너스 l 마이너스 l